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은 반가운데요. 중국 지수도 2% 이상 오르고요. 일본 니케이지수도 1% 이상. 오늘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환호의 움직임입니다. 90일 휴전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다면요. 네, G20 미팅에서 부에노사이레스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긍정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휴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말한 입장을 좀 한번 보면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가 융합하다 보면 마찰이나 충돌이 생기는데 결국은 양측이 더 큰 융합을 가져온다. 교류 확대하고자 하는 양측의 실제 수요는 이미 거스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쪽이 다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샌더스 대변인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지금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 절도 등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와 협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부분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둘 다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내수 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은 중국이 타워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앞으로의 수출 부분이라든지 제조 강대국의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을 내려드리면 지금 0.2% 정도의 중간제 가격 인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마진 축소와 연결이 되긴 했는데요. 미국 쪽에. 그것은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관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이 있어서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물론 협상이지만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스텔스저널이나 지금 글로벌 주요 언론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시스템핑의 휴전 합의가 이전에 비해 진전이 없어 기대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더 많이 내놨거든요. 글로벌의 언론들은요. 그런데 지금 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합의를 위한 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이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바톤을 터치했습니다. 시스템핑이 더 많이 내줬고 내줬고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12월에 FMC로 관심이 이동입니다. 12월에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 속도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세 차례 이상이 아니라 이제 긴축이 그런 발작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던데요.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난 28일에 파웰 의장이 발언한 내용 자체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금리가 성장을 가속화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경제의 중립적인 현상에 약간 아래에 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번만 더 금리를 올리고 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CRB 원자재 지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폭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 그 수준에서 박스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 있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은 디멘드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어요. 3.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역대 2008년 이후에 최고치다.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지 고인플레이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무전포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무전포 매출이 늘어날수록 아마존을 쓰면 더 쓸수록 우리나라는 쿠팡을 더 쓰면 쓸수록 결국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존재하는 이상 금리를 빠르게 올릴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연준의 비둘기적인 면모는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올릴 면목이 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쪽에 핵심을 주셨고요. 한 차례 12월에 올리고 분명히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와 향방에 따른 12월에 신흥국 증시와 미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안도 랠리 전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달러가 약세 구간을 간 2017년 신흥국 시장 너무 좋았죠. 그런데 반대로 2008년에 들어서 달러가 강세를 간 구간 신흥국 시장이 엉망이었습니다. 결국은 달러가 약세를 가느냐 강세를 가느냐에 따라서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러면 달러가 앞으로 강세를 갈 것이냐 약세를 갈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달러는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약보합세를 이룰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흥국 위기가 왔었던 기억나시지만 1997년, 98년을 기억하시면 이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가 그 구간에 급격하게 10% 이상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3번이나 인하하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 신흥국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금리를 내리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아주 더디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아마도 안정적인 구간을 향후 갈 확률이 높아진다. 유지 정도. 그리고 만약에 절하가 된다면 아마 과거 이때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든 한 3% 정도. 지금 달러 지수가 97이면 93 정도까지도 절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 보압 내지 94 정도, 93 정도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워낙 싸다 보니까 신흥국의 상승을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마켓 드라이브로 보였던 유가의 향방을 보면 어떻게 그 영향을 연말에 띄치게 될까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좋지 않고요. 또 계속 빠지는 것도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지 신흥국의 펀드멘탈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니까.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가를 수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워낙 급락을 했죠. 과거에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10월 초만 하더라도 연말까지 유가가 80달러에서 1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 수요 증가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렇게 차트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석유 생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지난 한 달 반, 두 달 정도에 34.2%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원유 생산량이 워낙 급등을 합니다. 지금 원유 생산량이 미국에 워낙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유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이 차트죠. 결국 오펙이 관리하지 않는 비중의 공급이 워낙 크게 늘어나니까 과거에 적절한 가격이 한 단계 크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럼 50불 깨질까에 대한 우려는요? 일시적으로는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과거에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긴 했었잖아요. 다시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5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결론은 박스권에 유지될 확률이 높은데, 아마도 50달러에서 70달러 박스권이 향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왜 그러면 5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냐면, 그 이유는 쉘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쉘가스가 이제는 브레이키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유가가 50달러 이상에 유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보니까, 아마도 유가는 50과 70 사이에서 변동성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내려갔다가 떨어지고, 50불을 유지하는 모양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벌써 될 텐데요. 지금 오늘에 이어지는 반등의 목표가 2150에서 2200까지 과연 연말 내리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앞서서 낙관적인 전망이 좀 더 우세하셨고요. 신흥국지수의 12월이 유리하게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전략은 어떤 측면입니까? 네,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추세적 주기가 끝났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추세적 주기가 적어도 앞으로 2년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시장 자체가 괜찮을 거다. 아직 대세 상승장이 큰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종이 있을 때마다, 물론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다들 아직도 미중 무역전쟁 이슈에 대한 우려, 또 금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우려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이 일어난다면 매수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돌려보는 잔종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볼 때,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면 신흥국 상승 여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인플레이션 테마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장주 중에서 특히 IT와 헬스케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으로 놓고 보면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한 가치주를 아예 버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대율이 낮다 보니까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골디락스 구간이 2019년에 이어질 것이니까 조정받을 때마다 투자를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주식 투자 전략과 함께 연말 랠리에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전략팀장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 시장 공감생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